대구 그리고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이라고 하고 무엇보다 아주 청초한 미모지만 파워풀한 또 가창력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가수 김민선씨가 전국 서점형 경북 아리랑 노래를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전부 3.0 아이아이 슬슬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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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걸 가본 무산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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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3.0 전부 3.0 아냐 전부 3.0 전부 3.0 오리야오 경상국도 오리야오 경상국도 천부삼정역 아니다 천부삼정역 천부삼정역 아니다 천부삼정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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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모두에게 행복 넘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멋진 파워풀한 동국 아리랑 노래를 새롭게